택배가 어제 도착을 했는데 이 안에 이렇게 이런 것들이 포장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물 묻히면 이렇게 붙이고 놀 수가 있어서 아기가 붙이고 놀았어요 냄새가 엄청 달콤하고 초코? 초코렛 같고 굉장히 뭔가 잼 같기도 한 느낌이에요 와 초코렛 같다 진짜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걸로 스크럽 한번 해볼게요 세수를 해주고 맛있겠다 이렇게 물기가 있는 얼굴에다가 스크럽을 하는 거예요 브라운 슈가 스크럽 이거를 열면 이렇게 카카오 냄새가 향긋한 이제 잼 같은 제형의 이런 유기농 설탕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적당하게 잘 퍼가지고 이렇게 발라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다 떨어뜨려 얼굴에다가 아까우니까 손으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떨어져 이렇게 펴 바를게요 아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녹여가면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피부에 이렇게 마사지를 이렇게 아 좀 설탕이 녹아들게 녹으면서 이 거칠 거칠어 설탕이 녹으면서 향기가 너무 좋아서 먹고 싶고 애들이 먹을 수 있게 먹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3분에서 5분 정도가 지나면 얼굴을 놀링 하면서 마사지 해주면서 미온수로 헹구어 줍니다 지금 헹궈볼게요 얼굴이 약간 마리온인 것처럼 마르고 있어요 이거 마를 때 마르기 전에 헹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헹궈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마스크팩으로 사용을 원하시면 도톰하게 붙여주고 한 10분정 롤링 로울링 롤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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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노래 있지 않은? 아씨 오 данagement 오 이거 씻다가 물이 살짝 입에 들어갔는데 단 맛이 나요 오 어 맛있는데 와 부드러워 만약에 이게 조금이라도 들 씻겨서 설탕이 남았을 경우 나 뭐 먹다 온 사람 같잖아 얘가 도넛이라도 먹었나 설탕이라도 퍼먹었나 당 떨어졌나 넣을 수 있잖아 와 얼굴 봐 뽀득뽀득 오 부들부들 어 느낌이 다른데 오 샤랄라 샤랄라 제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도 빨리 둘러도 엄마 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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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